2012 컬러풀 대구 다문화축제가 2만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광리에 개최됐습니다. 매일 신문사가 주최하는 2012 컬러풀 대구 다문화축제가 지난 20일 대구중국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에서 다문화가정과 외국인, 자원봉사자 등 2만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됐습니다. 이날 오전 11시 세계인의 날 기념식 후 본격적으로 시작된 축제에서 외국인 장기자람과 골든벨, 림보 제왕전 등 각종 게임과 다양한 공연이 펼쳐졌습니다. 특히 부스에서 진행된 중국 전통 제기차기와 몽골 전통의상 입구 기념촬영하기, 큰 욕조에 담긴 물고기 인형을 잡는 일본 전통놀이 등은 남녀노소 모두에게 인기를 끌었습니다. 또 축제에 참가한 다문화 가족들은 공원 한쪽에 돗자리를 깔고 앉아 각국의 주전부리를 나눠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.